ㄷㄷ 독쥐 갓 갓 쥐이 자 날먹이 될까요? 들어가자 됐다 복수 엘리트야 일로와봐 너도 죽었어 아까 그냥 연금이나 먹었으면 맞성밀삭이다 개쎄네 복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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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익 첫 턴부터 24딜 박는게 일반 몸인데 라가 불리니 왜 엘리트죠? 복수 왜지?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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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럼 지우죠 아 개장난해 아이씨 안살수도 없고 아이씨 아하이씨 네 저금통 아귀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소울이 어디감? 망겜 망겜 게임에서 지면 청각을 잃는 어도메 듀얼 아 저장할까? 아 아 아 엘리트 일단 가긴 가야지 엘리트 가고 잘 모르겠다 일단 여기 4엘리트 길 노리면서 올리면 옆으로 빠지면 와 정밀 사기다 범부 2개면 되겠지 플러스 했으면 집었을지도 뭐야 안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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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나와라 제발 어딜가나 그 애 얼굴이 보여요 그만 남아 좀 이럴거면 죽죽죽 괜히 넣었겠다 자 엘리트는 안될거 같고 적당히 알아서 하자 아리트는 안될거같이 장과 이 정도면 늘어졌네요 흠 닌닌 바방나옹 가방 소환의술 왼전 강화할까 아니면 거무강화가 조금 더 급하긴 하겠다 어 음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엄청 센데 아니 뭐야 이거보다 정밸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어떨란가 나왔다 나왔다 전경기 깃털 유물도 잘 나왔네 정밀 흠 정밀 조합 고무생 젠 젠 녹 껌 흐아앜 헐 퀴각인가 꿀 뽑아버려줘 꿀 뽑아버려줘 애 꺼진다 돼지 더는 들어가자 들어가자 와우 근데 이제 뭐감 찹찹찹찹찹찹찹 제발이 아니라 잡았지 찹찹찹찹찹 찹찹찹 폭주연금어떡 악몽발놀림 악몽정밀 악몽발놀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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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편전을 집은 보라미는 악몽발놀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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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둠이 특 제정신이 아님 오늘은 포션 크래프트입니다 구찌피 기아 4대 도박 정빌림 모래 시계로 잡을 수 있긴 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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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경기 믿고 조금만 올려볼까 선경기를 믿는 마음이 뷔 아일론트를 강하게 만들었다 공지owan 공지거리 아직도 자네는 처음 탑을 믿나 아 아 근데 뭐 땜에 처음 탑을 렉걸리는겨 찹찹찹찹찹찹찹찹 풍매다 풍매다 풍속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풍속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풍속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풍속하게 아이고 제비 떴는데 가스도 떴네 제비 너무 아쉽다 쭉쭉쭉 다음 턴 했어야 될 듯 웅운 아랫걸요 이 게임 맥 걸릴때가 어디있다고 랩이 걸려 씨 뭐 이상한 패치를 한 건가? 아니면 내 컴퓨터가 이상한 건가? 정밀 하나 더? 시클론 옥션 어떻게 할까 이거보다 좋은건 알 수 있겠지 고놈이 고놈이요 고놈이 반살 반살 에에에에에에에에 부적인데 어적 부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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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루사장님 프리종 잘 뛰어보세요 아루사장님 아루사장님 아 잠만 수비카드 없다 부적 써야겠다 이거 이거 어차피 저주 두개 받은 이벤트 없으니까 그냥 저주를 두개 받은 이벤트는 없다 반살로 반살로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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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어차피 오 오 될걸요 형 어? 어? 그게 말고 또 제비 주면 안되나 어디로 갈까 전경기니까 몸바렉이 너무 부린데 아래 근데こんな島네 島다 히힛아 좋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공포가 없고 정밀도 없어서 반도로 때려봤자. 호오오오오오오오오. 뭐임더거? 뭐냐고 와 대박 양심도 없다 선탑 등강가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당신은 거대한 민달팽이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선탑 우다 이야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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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엏 와 지력산 맥걸려 민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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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공포 배타트요. 후원이 들어왔죠. 나는 프리더다. 나이트 봉비 배웠을까? 되는게 없네. 까마귀에 피가 안 깎여요. 야 정밀 줘봐. 아니다. 프리턴. 다시 올려야 돼. 정밀까지만 딱 쓰면은 되지 싶네. 위치 비로 이제 세력 다 깎아주면 되고. 정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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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밀 고개. 정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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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다 깨진다 마이크 설정때문에 다 깨져서 그럼 완전 영한데? 아 접색 엑트포 모른다 른다 른다 모른다 교장 교장 필요함 교장 필요함 수리검으로 깎아주세요 돈 남으니까 사자 자아 생각할게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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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할게 너무 많군 미신 포션 먹으면 별로 안 어렵긴 한데 미신 포션에는 아무래도 심장까지 아껴야지 미신 포션 먹으면 좋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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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13571 마지막 5973 미신 포션 먹으면 좋겠지 푸 pseudo Call Jeve Ca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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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쉬는 얼룬 음... JMT 띵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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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 부작 1스탱 남은거 지분납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부작 1스탱 남은거 딥붔와띵b 사륜 반사 개도 반사 들어가봤자 해 터져서 못 쓰는데 엘돌림 더블 밑에 있네 똥캠 일단 똥캠부터 맞고 시작하네 그 끝 메카 발 돌입 쏘야 되니까 발 돌입 쏘야 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폭주 너브 밑에 있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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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더 빽 와 단독 30들 이게 단독지 소보렘 G 썬더 소보렘 썬 도적 4747666 와 정말 사기다 왜 나 밥 안 줌 왼전 캐리 고마워 얼눈 따봉얼눈아 고마워 고마워 맨 감사합니다.